안녕하세요 루크민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3년도 컴플리트 시리즈의 세일 소식 전했었는데요. 어떻게 제일 저렴한 방법으로 구입하고 또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컴플리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구입하는 게 좋을지, 구입을 한다면 어떤 등급을 고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컴플리트 시리즈가 좋다 좋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통표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페어 차트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추가해가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지 또는 나한테 필요가 없는지 그런 얘기들을 그냥 가감없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냥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다른 분들도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작은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nativeinstrument.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썸머 오브 사운드 2023 해가지고 여러가지 세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시리즈 말고도 여러가지 세일 정보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컴플리트 14 이 시리즈만 갖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로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렇게 4등급이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셀렉트 등급은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스탠다드 얼티메이트 컬렉션 이 중에 이제 뭘 구입하는 게 좋을지 컴페어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거 보기 전에 간혹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는 뭐가 포함됐는지 이거를 일일이 한 번 들어보고 싶고 아니면 정보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먼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죠?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항목에서 찾아보세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왔고요. 일일이 하나씩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봐도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지는 않을 거고요. 단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요. 컴플리트 13 시리즈와 14 그러니까 버전이 숫자 1 올라가면서 뭐가 더 추가됐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14 버전에 뭐가 추가됐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얼티밋 이거 하나만 눌러볼게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뭐가 이번 14 버전에 추가됐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탠다드면 스탠다드, 얼티밋이면 얼티밋, 그 다음에 컬렉터스 에디션이면 컬렉터스 에디션. 들어가 보시면 이 14 버전에 뭐가 이렇게 추가됐는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바로 컴페어 차트를 보면서 그냥 총괄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컴페어 차트 어디 있느냐?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오면은 바로 여기에 컴페어 차트가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컴플리트 14 4등급에 대한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요약 정리가 쫙 된 거죠. 그럼 하나씩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누구한테 이런 게 필요하냐?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하지만 솔직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이게 나한테 뭐가 해당되는지 뭐 막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 이펙트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숫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션이니까 확장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샘플팩이에요. 샘플팩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게 이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샘플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밑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운드가 몇 개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엄청 이렇게 뭐 샘플 사운드나 뭐 이렇게 가지수나 나오면은 뭐 너무 휘황찬란해 보이고 야 역시 뭐 돈값을 하는데 아니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많으면 좋겠지 비싸면 좋겠지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좋은 거죠. 뭐 너무 많은데 난 한 10%도 활용을 안 한다. 샀는데 묵혀두고 있다. 그러면 낭비죠. 무조건 많으니까 비싸니까 뭐 좋겠지 뭐 활용 많이 하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용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요. 다운로드 사이즈는 뭐냐면 그냥 다운로드 받았을 때 순수 다운로드만 받았을 때 그런 용량이고요. 샘플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제 설치까지 다 했을 때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컬렉터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1.5테라가 넘어가기 때문에 무지하게 용량 많이 차지하죠. 그런데 요즘에 SSD 세상인 시대에서는 맥북이나 아니면 랩탑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에서도 하드의 용량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부족합니다. 무조건 부족해가지고 외장 SSD나 하드 등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샘플을 가동하는 가상학기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외장 SSD나 그런 데 넣어두고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음악 작업 하시거나 가상학기나 프로젝트들이나 샘플들이나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면 메인 하드 또는 메인 SSD에는 다 넣어둘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무조건 부족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물론 뭔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메인 컴퓨터에다가 엄청난 용량의 SSD를 몇 개씩 달아놓고 쓰지 않는 한 무조건 메인 SSD나 하드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쉬 당초 처음부터 샘플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외장 하드나 외장 SSD에다 넣어두면 편할 거예요. 속도 느려지고 뭐 그런 거는 거의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때 뭐냐면 무전원 허브. 그러니까 저렴한 허브 어디다 사가지고 뭐 데스크탑이나 또는 맥북 랩탑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드나 SSD를 연결했다. 그 허브가 문제돼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대로 된 허브를 구입해서 쓰시거나 또는 가장 안전하게 쓰려면 전원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전원 어댑터가 따로 있는 그런 허브를 구입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허브를 내가 꼭 쓰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디 싸구려 뭐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해가지고 SSD나 외장 하드 꼽지 마시고요. 그냥 랩탑, 맥북, 데스크탑 여기다 바로 외장 하드 SSD를 꼽든가 아니면 자체 어댑터 같은 걸 있는 허브를 사용해서 외장 SSD나 하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음악 작업용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외장 SSD나 하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샘플 라이브러리 되어 있는 요 용량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아니 나는 하드가 지금 당장 없고 구입할 여건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구입했는데 설치다 못하느냐? 얘네들의 설치 방식은 네이티브 SSD라고 하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 없으면 당장 내 하드나 SSD 용량이 없으면 다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테라는 언제 다운로드 받아? 1.5테라는 언제 설치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원하는 것만 그때그때 설치하시면 되고 부족하면 몇몇 개를 또 지웠다가 나중에 다시 설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놔뒀다가 나중에 설치하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가격이랑 뭐 나왔죠? 이번에 세일 가격이고 뭐 업그레이드 가격 뭐 이것저것 그리고 뭐 하드웨어 구입하면 주는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조금 가격 할인받는 거 막 나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갑니다. 지난 영상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이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바우처를 주죠. 이 바우처를 주는 방식이 코드를 주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어쨌든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 제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냥 뭐 구입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 주고 요건 두 개 주고 요건 세 개 주죠. 이렇게 이제 줍니다.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랑 얘네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아이조톱 이런 애들이랑 뭐 다 연합해가지고 이번에 뭐 같이 이제 행사도 하고 뭔가 항상 이렇게 프로그램도 껴주고 막 하죠. 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컴플리트에도 이제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제품들도 막 들어가 있고 아이조톱 제품들도 들어가 있고 막 하죠. 뭐 이제 다 이제 통합됐어요. 그래서 유저들한테는 아주 뭐 좋은 일이죠. 사실은 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죠. 플랫폼이라고 있죠. 셀렉트는 뭐 설명 안 드린다고 했지만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컨탁 세븐 플레이어라고 이제 요거를 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죠. 네 기본적인 건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뭐 뭘 사는 게 좋을까 정말 컴플리트를 내가 사서 쓰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딱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NI에서 나온 제품들 컨탁 뭐 메시브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을 최소한 몇 개 이상은 구입해서 쓰려고 원래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일하면 단품으로 하나씩 구입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 본 적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무조건 컴플리트가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단품 몇 개 사는 가격에 조금만 보태면 최소 스탠다드 아니면 조금 더 보태면 얼티메이트까지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탁 뭐 50% 할 때 하나 사고 메시브 뭐 50% 세일 할 때 하나 사고 그렇게 사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NI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제품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꼭 사려고 원래 생각을 했다 하신 분들은 컴플리트 세일 할 때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스탠다드 얼티메이트 컬렉션스 에디션 중에 그럼 난 뭘 사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까지 쭉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탁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 회사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돌릴 때도 필요하죠. 그런데 보통 요즘엔 컨탁 세븐 플레이어로만으로도 대부분 돌아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무료 배포거든요. 원래 셀렉트에 포함됐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건 무료예요. 무료 플레이어 붙은 것들은 그러니까 아 나 외부에서 뭐 샘플 라이브러리 산 게 있는데 그걸 돌리고 컨탁을 산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컨탁이라는 게 샘플러로서 신디사이징 할 수 있는 뭔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저도 그렇고요. 사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어떤 라이브러리를 돌리는 그냥 장치로서밖에 안 써요. 쉽게 얘기하면 CD 돌리는 CD 플레이어 또는 DVD 뭐 재생하는 DVD 플레이어 같은 그런 용도로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컨탁 세븐 플레이어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샘플 라이브러리는 플레이어에서 안 돌아가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거는 컨탁 플레이어 안 붙은 거 이상이 필요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뭔가 서드 파티 이제 그런 샘플 라이브러리들 구입하실 때 어디에서 돌아가는지 찾아보시고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똑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신디사이저 있죠. 신디사이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만 써도 아주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차이밖에 없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주변에서 흔히들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야 이제 엄청 많이 주네 아 나 엄청 다양하게 활용해 봐야겠다. 거의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 많이 활용하는 게 일단 메시브 시리즈 옛날 메시브 요즘 메시브 X 붙은 게 이제 신버전이죠. 그 다음에 FM8 정도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 뭐 몇 개 이제 또 더 새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좌우지간 신디사이저 이렇게 많은데 많이 활용해도 두세 개 세네 개 이 정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디사이저 와 이거 컬렉터스 에디션 여기 다 있네 그거는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스탠다드만 구입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생각이 들어요. 뭐 레이저 이런 거 없고요. 요거 이제 하나 있죠. 요거는 플러그온 얼라이언스에서 아주 저렴하게 완전 세일가로 여러분들이 따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렉터스 에디션에 포함된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요거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샘플러 배터리 뭐 이런 리듬이나 비트 샘플러로 아주 유명하고 플래시라고 하는 거 차이 있는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탠다드 정도만 써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샘플드 인스트루먼트 있죠. 요거는 샘플 라이브러리를 가동하는 방식의 가상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목록들은 콘탁에서 불러와서 쓰는 방식이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세 개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어쿠스틱 피아노 있죠. 어쿠스틱 피아노가 살짝 고민이 돼요. 왜냐면 알리시아키스 요거를 되게 많이들 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웃겨요. 이거 나온지도 진짜 오래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네 NI의 약간 고전 피아노에요. 물론 뭐 더 오래된 것도 있지만요. 그런데 스탠다드에 분명히 껴줄 만한 그런 퀄리티인데 안 껴줘요. 요거 아쉬우면 이거 사라고 얼티메이트 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시아키스를 굉장히 애용하시는 분들 많아서 아 이거 때문에 얼티메이트 고민해야 되냐 그렇죠.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딱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피아노는 대체할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대체 가능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피아노를 정말 요 두 개를 나누고 꼭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티메이트 갈 수 있지만 스탠다드와 얼티메이트 차이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3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개 때문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피아노는 스탠다드로도 충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칼라는 좀 특색이 있어서 요거는 뭐 개성이 있지만 개성 있는 피아노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기보다는 보통은 일반적인 그 촉촉한 가요나 팝이나 뭐 그런 데에 붙는 것들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되겠지만 그 가격차를 생각했을 때는 스탠다드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EP, 일렉트릭 피아노랑 오르간이죠. 근데 뭐 요거 하나 차 있죠. 조지 드크 소울 트레저스 요거 있는데요. 이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맛보기로 조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스탠다드면 충분할 거예요. 밑에 이제 요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드럼 앤 퍼쿠션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니 왜 이렇게 스탠다드에 몇 개 없어? 이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 보면은 3개 있어요. 60년대 드러머랑 드럼랩이랑 스튜디오 드러머 저 개인적으로는 스탠다드면 충분합니다. 얼티미시랑 컬렉터스 에디션 보면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있고 모던 드러머 있고 막 뭐 빈티지 드러머 있고 막 하죠. NI 회사에서 나온 드럼 이 가상악기들은 아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뭐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튜디오 드러머예요. 그나마 이제 좀 활용도가 좋아서 그런데 어딕티브 드럼이나 이지드러머나 아니면 BFD나 뭐 드럼을 좀 더 특화해서 전문적으로 만드는 가상악기 그런 제품들이 훨씬 더 쓰기 편하고 훨씬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엄청 좋게 잘 해놨는데 그런 거 세일할 때 사면 한 10만원? 10만원 대 중반? 이 정도 사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뭐 가격 차이가 지금 뭐 30만원 이상씩 차는 이런 가격에 이 드럼을 이거 있으면 좋겠지 아무 짝에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60년대 드러머 약간 빈티지 성향 이런 거 하나 있고 드럼 랩 이거 조금 특이하게 해서 좀 재밌어요. 랩이라 해서 연구소. 그래서 드럼을 막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어쿠스틱 사운드를 막 섞기도 하고 희한한 소리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라서 조금 재미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스탠다드에 이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뭐 기본적인 드럼 뭐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밑에 이제 일렉트릭 베이스. 여기도 웃겨요. J베이스, MM베이스, 프리베이스 나온 지 무지하게 오래돼가지고 진짜 고전 중에 고전 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포함이에요. 포함해주고도 남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약간 야 이런 거 아쉬우면 이 울티메이트 써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것 같아요.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 MM은 뮤직맨 베이스 스타일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전문 가상악기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있으면 뭐 그럭저럭 쓸만하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베이스 음원들입니다. 물론 있으면 활용 좀 해요. 사실 J베이스 이런 것들 그럭저럭 쓸만하거든요. 프리시전도 마찬가지고요. MM베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여긴 포함돼 있어요. 별로인 걸 포함해서 얘네들 아는 것 같아요. 이거. 상대적으로 이 세 개 중에 별로인데 이게 이걸 포함해 놨어요. 그 다음에 리켄베커는 이제 특색이 굉장히 있죠. 리켄베커가 특유의 사운드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 포함돼 있다는 게 좋고 심지어는 셀렉트에도 포함돼 있는데 리켄베커는 아주 그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 음악이나 다 묻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새로 나온 프라임베이스 요건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땡큐죠. 하지만 J베이스, 프리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탠다드 있어. 충분해. 없어도 그만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기타. 기타 가상악기가 약간의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야 기타 가상악기를 내가 쓸 일 있나? 다 녹음해서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내가 기타를 못 쳐도 야 기타 가상악기를 언제 이걸 만지고 있어? 그냥 녹음하면 금방 후딱 딱 끝내버리는데 사람 불러다가 주변 친구, 지인 아니면 어디 의뢰해가지고 뭐 이렇게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기타 가상악기가 리얼하게 구현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가상악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어디 보면은 미디 기타 장인들, 기타 가상악기들을 아주 멋있게 다루는 분들 많이 보면서 어? 이 기타 가상악기 있으면 나도 저 정도 쓰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완전 노가다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이씨 그냥 사람 불러다 녹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며칠에 걸쳐가지고 아주 한 땀 한 땀 멋지게 찍어가지고 그럴싸하게 기타 라인을 딱 만들었죠? 그런데 기타 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30분이면 치고 가요. 나는 며칠에 걸쳤는데 30분이면 치워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타 가상악기는 거의 거들떠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기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기타 가상악기를 거의 활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요건 뭐 새로 나오고 있을 때 정보도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한번 만져봤을 때 느낀 점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유의 라인이나 어떤 조금 더 락적이거나 아니면 어쿠스틱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타 가상악기를 활용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BGM 작업을 하거나 광고음악, 영화음악, 영상음악 이런 데에서 뭔가 기타가 내는 분위기를 요하는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요긴하게 쓰입니다. 패턴도 잘 되어 있고 음색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내가 원하는 그 연주가 아니라 적당히 분위기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물론 뭐 코드 같은 거 다 인식하고 뭐 라인도 늘 수 있고 뭐 하니까요. 내가 기타를 직접 치기는 어렵고 사람 불러다 녹음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가상악기가 있으니 조금 활용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음색이나 활용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락적이거나 아니면 어쿠스틱적이거나 뭔가 재즈나 퓨전이나 어쨌든 조금 더 전문적인 기타 연주를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활용이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또 생각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장인정신으로 그냥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유튜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보 자세히 찾아보시고 또 내가 작업하는 그런 환경에 맞는지 그런 거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힙합이나 EDM이나 이런 데에서 뭔가 여러분들 스플라이스나 이런 데서 기타 샘플 같은 거 많이 올려다가 오디오로 쓰고 그러시죠. 그런 용도를 대체하는 걸로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디처럼 찍혀가지고 그냥 패턴을 쭉 만들 수 있는데 뭐 코드도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고 패턴도 바꿀 수 있고 하니까 바꿀 수가 없는 오디오 샘플들보다는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활용도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세션원이랑 세션 스트링인데 얼티밋으로 가면 프로가 묻고요. 이 컬렉터 세이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프로가 없느냐 있느냐 이제 요 차이인데 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혼 혼 이러지만 여러 브라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스 모음이에요. 그리고 스트링은 스트링 모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볍고 적재적소에 쓸만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가 안 붙어도 그럭저럭 뭐 쓸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스트링이나 혼 그러니까 브라스 사운드를 많이 쓸런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월드뮤직에 쓸만한 그런 악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이거 두 개 없어요. 그런데 이거 월드뮤직에 내가 이제 많이 이런 악기들 쓸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지만 이 두 개는 없어도 솔직히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월드뮤직 악기들을 월드뮤직 장르의 음악을 한다고 꼭 쓰기보다는 EDM이나 힙합에서도 좀 특이한 사운드 낼 때 조금 라틴 악기 또는 뭐 중동 악기 뭐 인도 악기 뭐 등등 내려고 할 때 양념처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사운드 디자인이나 영화 음악 영상 음악 하시는 분들도 활용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두 개 정도는 없어도 솔직히 아무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시네마틱 요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황볘죠. 그리고 사실 클래시컬 인스트루먼트 여기도 황볘어요. 요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해요. 사실은 뭐냐 내가 오케스트라적인 작업을 많이 할 것 같고 영화 음악 영상 음악 임팩트 FX 사운드 등등 뭐 요런 것들 분위기 잡는 거 BGM 작업 사운드 디자인 작업 이런 거를 많이 하실 분들은 얼티밋 정도를 쓰셔야 돼요. 최소 얼티밋을 쓰셔야 어느 정도 컴플리트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이 루프성 프레이즈성 뭐 FX 사운드 등등 막 오디오 샘플들 갖다가 올려서 쓸 정도로 아주 좋은 것들 아주 뭐 쓸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얼티밋과 이제 컬렉스테이션은 뭐 요런 거 두 가지 정도 빠져 있고 하는데 그래도 얼티밋이면 사실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기에서 고민이 될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나는 시네마틱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음원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뭐 이거 하나는 왜 껴주는지 모르겠어요. 껴줄려면 뭐 좀 다른 거 껴주지 하필이면 이거 키네틱 메소리를 껴줘요. 이거 아 얘네들 좀 이거 얼티밋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요거 잠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 악기죠. 여기서 앞에 이제 스탠다드와 뭐 차이도 있지만 컬렉터시 에디션과 아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얼티밋과 컬렉터시 에디션의 300달러나 차이가 나는데 아니 이거 어떤 걸 쓰는 게 좋냐 컬렉터시 에디션이 제일 비싼 거니까 좋은 게 좋겠지 해가지고 아 그렇지 않아요. 컬렉터시 에디션 사놨다가 아 얼티밋이나 뭐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차이 나는 게 이제 익스펜션이랑 밑에 볼 거예요. 그 다음은 요거예요. 클래시컬 인스트루먼트 위에도 뭐 잔잔발이 몇 개들 차이 나는 거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요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오케스트라 작업하시는 분들은 컬렉터시 에디션이 월등히 좋아요. 여기 솔로 악기들이나 뭔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악기들 가상악기들도 있고요. 밑에 이렇게 솔로들도 있고 포커션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슷한 이름처럼 되어 있지만 에센셜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에센셜. 여기는 에센셜이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약간의 조금 용량 적은 버전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정도만 있어서 충분히 쓸만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완전 대용량 다 쓰고 싶어. 나는 따로 쓰고 있는 오케스트라 가상악기가 없어. 하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300달러 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 제가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언이 뭐냐. NI의 컬렉터스 에디션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작업을 할 바에 300달러? 그러면 스피파이어 오디오나 EWQL이나 오케스트라 툴스나 이런 오케스트라 가상악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 얘네들이 세일하면 200달러 중반 후반 또는 300달러 초반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이 가격 차이가 300달러인데 조금 덜 쓰거나 조금 더 보태거나 해서 그런 회사에 오케스트라 가상악기를 쓸 수 있어요. 완전히 특화된. 그러니 가만있어봐. 내가 컴플리트에 있는 오케스트라 악기를 쓰면 콘탁으로 불러서 돌려야 되거든요. 물론 서드파티 회사들 것들도 옛날 것들은 콘탁으로 돌렸지만 요즘엔 다 자체 엔진 자체 UI를 달고 나오죠. 그러니 300달러면 따로 사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저는 따로 살 겁니다. 저는 컬렉터 스테이션 사지 않을 거예요. 얼티메이트와 컬렉터 스테이션의 차이를 이걸로 고민하신다면 저는 얼티메이트 사고 타 오케스트라 전문 회사에 가상악기를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컴플리트의 가상악기들은 아주 활용도가 좋은데 이펙터들은 활용도가 생각보다 떨어져요. 제가 주변 분들 좀 보거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이렇게 활용도를 봤을 때 가상악기들은 곧잘 많이들 써요. 근데 이펙터 이펙터는 NI사의 이펙터를 써봐야 몇 개 많이 안 써요. 엄청나게 포함해줘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존 10 이게 들어갔어요. 스탠다드가 무려 이 스탠다드를 돈 주고 살려면 세일해도 한 10만원은 줘야 될 거예요. 아마도 업그레이드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포함됐으니 이것만 한 10만원 돈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 와 땡큐해요. 심지어 스탠다드에도 오존 10을 넣어줬어요. 이거는 완전 고마운 일이죠. 이게 얘네들이 아이조토 플러그인에서 연합하는 바람에 유저들한테는 좀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돈을 한 10만원 아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스튜디오 이펙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펙터들 있죠. 솔직히 이 이펙터가 안 좋고 나쁘고 이렇게는 얘기 못 드려요. 하지만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 이펙터 잘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고 걔네들이 세일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여기 상위에 있는 것들은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서 팔던 거를 여기다 껴놨는데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세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싸게 살 때는 그냥 엄청나게 싸게 삽니다. 이미 구입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UAD도 이제는 뭐 네이티브로 풀린 데다가 세일 행사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사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소프트브나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나 뭐 등등 웨이브스나 개인적으로 웨이브스는 추천 안 하지만 따로 이펙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펙터를 잘 활용을 안 합니다. 하지만 난 이펙터 하나도 쓰는 게 없는데 나 이번에 컴플리트 완전 처음 사가지고 뭐 그냥 여기 있는 거 쓰려고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1176 컴프 그 다음에 LA2A 컴프 이런 것들은 활용도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1176이나 LA2A 이런 것들이 또 복각해서 나온 좋은 회사들 있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런 걸로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활용도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컬렉터스 에디션이나 사가지고 이거 포함되는 거는 아 뭐 그냥 미끼 상품이에요. 뭐 없어도 돼요. 이거 스탠다드 사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그냥 세일할 때 그때그때 그냥 구입하거나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펙터는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이펙터들 뭐 이런 것들은 약 공간감이나 뭐 특수한 효과들 만드는 거예요. 뭐 모듈레이션 계열드 이펙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또 많이 포함해줘요. 이렇게 뭐 이런 거 몇 개 좀 빠져 있는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거 그래도 스탠다드의 이 기타릭 6 프로 이거 포함해주는 건 아주 땡큐해요. 이거는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 아주 활용도가 좋죠. 기타릭이 타 회사들 앰프 시뮬레이터에 비해서 그래픽 UI가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직관적이지 않아 갖고 하지만 그래도 사운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스탠다드 포함되어 있다는 게 또 나름 괜찮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이펙트 이 항목은 세 개의 등급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펜션 이 익스펜션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컬렉터스 에디션 봐보세요. 그냥 다 줍니다. 그냥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얼티밋도 컬렉터스 에디션에 비하면 헝 벼어 있어요. 그래도 많이 줍니다. 스탠다드는 아니 뭐가 이렇게 다 헝 벼어 없어. 이게 이렇게는 생각이 들죠. 익스펜션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정보 익스펜션 찾아보고 하면 뭔가 휘황찰랑 설명도 무지하게 돼 있고 뭐가 많이 주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샘플팩입니다. 샘플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활용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약간 어쿠스틱적인 음악이나 리얼 연주 음악 또는 밴드 음악 이런 스타일을 하는데 가요 발라드 뭐 이런 거 하는데 샘플팩 쓸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현실적으로 많이 주니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쓰겠지 안 씁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컴플리트를 오래 쓰신 분들도 익스펜션을 어떻게 불러와 쓰는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언젠가 쓰겠지 언젠가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음악 장르나 스타일에 맞아야 그리고 그런 활용도를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야지 쓰지 있으면 쓰겠지 안 써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만 솔직히 샘플팩 활용도는 이쪽 음악 장르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효용성이 있을 거예요. EDM이나 힙합이나 원래부터 샘플을 원체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아유 그냥 있으면 하나씩 다 들어보고 재미나게 써봐야지 어우 너무 좋죠. 근데 아니 난 샘플을 음악 작업하면서 거의 잘 쓰지를 않는데 그래도 한 번 있으니까 써볼까 별로 잘 안 쓰게 될 거예요. 그거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익스펜션 이렇게 많이 껴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NI에서 나온 머신이라고 하는 그 드럼 샘플러 같은 하드웨어 장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툭툭 두드려가지고 이제 연주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시퀀싱도 하고 뭐 이것저것 샘플 에디팅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머신을 쓰는 분들은 거기서 이거 바로 불러가지고 쓸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나는 머신 없는데 머신을 쓸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거의 쓸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도가 더 떨어질 거고요. 아니 머신 없으면 그럼 뭐 쓰냐 무용지물이냐 쓸 수 있어요. 컴플리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학기처럼 뭔가 불러와가지고 뭐 샘플러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애매한 걸로 불러가지고 쓰일 수 있는데 제가 맛보기로 몇 개 써봤거든요. 아 불편합니다.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개선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좀 불편합니다. 참고로 컴플리트 컨트롤이 여러분들이 이 NI에서 나온 이 컴플리트 컨트롤을 가동할 수 있는 마스터 건반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조금 더 활용도가 괜찮을 수 있어요. 바로바로 거기서 또 로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NI에서 나온 마스터 건반도 없고 머신도 없고 그냥 나는 가상학기 불러가지고 쓰는 게 거의 전부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익스펜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제 이제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너무 활용 잘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좋다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원래 샘플 많이 쓰는 그런 음악 장리를 하고 있어. 뭐 원래 나는 샘플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많이 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어때요. 대부분 스플라이스 같은데 구독해가지고 쓰는 분들 많으시죠. 왜냐하면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바로바로 찾고 비교해서 들어보고 나는 이미 스플라이스의 노예야. 뭐 이렇게 스플라이스를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죠. 스플라이스에서 이 샘플 저 샘플 찾아가지고 쓰고 막 하는 분들이 여기 샘플을 들여다볼 일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이번에 이거 사가지고 스플라이스 구독 해지해버리고 여기서 샘플 많이 찾아가지고 써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우 물론 활용도가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플라이스 구독해서 이미 잘 쓰고 있는 분들은 스플라이스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솔직히. 다른 샘플들 엄청 주워준다고 해도 솔직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플라이스에서 바로 찾아가지고 쓰는 거에 비해서 컴플리트 컨트롤이나 머신 같은 거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쓰기에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 매시브 익스펜션 이거 두 개 있죠. 매시브 그냥 요거는 옛날 버전 엑스는 그나마 요거보다 신 버전 근데 세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 익스펜션은 이제 샘플이 아니라 매시브에서 프리셋으로 불러올 수 있는 뭐 세럼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유명한 이런 신디사이저들은 요렇게 익스펜션 또는 뭐 다른 프리셋을 뭐 팔거나 뭐 다운받거나 해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위에 익스펜션처럼 오디오 샘플 불러서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신디사이저 자체에서 불러서 쓰는 그런 확장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얘기들 드렸죠.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우 난 사봤자 어차피 활용도가 한 30%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스탠다드 정도는 구입해서 쓰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다드 구입하는 그 300달러 정도의 가격이죠. 물론 이제 지난 영상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30% 정도만 활용한다고 해도 저는 가격적으로 이득이라고 봅니다. 더 많이 활용하면 뭐 너무 좋은 거고요. 그런데 나는 10%도 활용 안 할 것 같아. 내가 하는 음악 장르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컴플리트 좋다 좋다 한다고 세일한다 그러니까 덜컥 구매하시고 이러지 마시고요. 컴플리트 살 그 가격으로 대체해서 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한 50만원, 60만원 돈이면 그럼 가상학기 요회사 거 되게 좋고 베이스 가상학기 요회사 거 쓸만하고 신디사이저 몇 개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잘 활용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비슷한 가격이고 가주수가 몇 개 안 돼도 그렇게 특화된 좋은 가상학기를 따로 구입해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 맞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컴플리트 셀 소식이나 이런 영상 준비했다고 아우 뭐 이렇게 써 컴플리트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면 후회 안 해요. 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의 이제 생각을 조금 포함해서 가감없이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컴플리트 비교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이었습니다.